이 분은 뭐하고 하러하고 지금. 바로 나와, 자판 위험. 자, 우리 하루도 에이. 어, 하루도 잘했어요. 자, 아이돌 999 그룹 평가 두 번째 평가를 실시하겠다.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팀장님? 아이돌 999가 생각하는 아이돌 필수 덕목. 바로 관상이야. 관상. 우리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돌 999의 현재 평균 관상이 좋지 않아. 이게 수많이 된 걸 그래. 내가 왕이 될 사항인가. 관상. 훌륭한 관상을 가진 멤버. 쉽게 말해서 팀 내에 어떤 대포적인 얼굴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근데 너희들 그룹이 이제 특별히 복점이 좀 많은 그룹이야? 네. 점이 좀 많나요? 일단 룬은 점이 있고 복점이. 아, 최빈이도. 네, 여기. 최빈이도 있고. 왼쪽 눈 위에 있는 점이 재물 룬. 큰 부자가 돼. 진짜? 부자가 돼. 부자가 되고 싶다. 세봄이. 저 입술 중앙에 점이 있어서. 아, 그리고 그건 간장힌 점이래. 진짜야? 모글보글 타고난 점이야, 저게? 먹는 거 좋아하나? 엄청 진짜 좋아하네. 혹시 다른 멤버들은 해결해 줄게. 저 여기도 있어요. 턱에도 있어. 인중. 아, 오른쪽? 인중에 있는 점은 상냥함을 나타내는 점이야. 우와. 맞는 것 같은데? 최빈이는 돈도 많이 벌고 상냥하고. 또 혹시 사연이 왼쪽, 오른쪽 위에. 눈썹 위에. 눈썹 위, 오른쪽 위. 오른쪽 눈썹 위. 성공점이야. 언제나 명랑한 사람. 어? 지나치게 명랑하지? 언제나 명랑한 사람으로 불행을 닥쳐도 헤쳐나가는 의지가 강하대. 맞는 말인가? 네. 불행을 닥쳐도 헤쳐나가? 네. 자기 자존감이 높은 점이야. 그렇지, 그렇지. 유치하는 어디에 있다고 점이야? 코 여기 중앙에 있어. 코 중앙에 있어. 코. 코끝. 아. 돈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많게 생겼대. 아이고. 낭비하기 쉬운 스타일이네. 왜 이렇게 다 불행한 것만 나한테 다 쏠렸지. 어쨌든 복점이 없는 멤버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one for one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테스트를 할 거야. 일명 내가 아이돌 999가 될 상인가? 내가 아이돌 999가 될 상인가? 자, 수박씨 패키 게임을 해볼 거야. 룰은 간단해. 한 명씩 도전을 하고. 세계의 존. 먼저 1점짜리야. 아이돌 존. 그러니까 아이유, BTS, V, 소녀시대 태엄 등 아이돌들이 아주 왼쪽 볼 점 구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5점짜리 미녀 존이 있어요. 미녀 존. 전지현, 고소영, 한가인. 미녀들이 유독 많은 코에 있는 점. 코. 세 번째 10점짜리 점. 정동남 존. 아. 점 하나로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장수하는 게 있는 최경복점. 이마에 점이 있는 이고요. 여기, 여기 있는 거. 이게 10점짜리야. 10점짜리야. 정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멤버가 1위가 됩니다. 네. 오. 힘있겠다. 자,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언니 뭔가 잘할 것 같아. 왜왜왜. 왼쪽점. 오른쪽입니다.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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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오른쪽 얼굴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눈빛다. 포즈 한 번. 아, 세몸이 0점. 아깝다. 아쉽습니다. 돈 걱정 없이 아이돌을 잘 돌보낼 수 있는. 자.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누구 점 라인으로 들어가냐? 아, 너무 웃겼어. 힘 조절, 힘 조절. 어? 어? 개그맨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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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어, 너무 재밌겠어. 리모 스타일로. 힘 조절. 아, 너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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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빛 세죠. 1점. 눈빛 0점. 0점이에요, 0점. 아, 될까? 잘 차. 아. 탈락. 로아 탈락. 어, 나 잘 써. 어, 나 잘 써. 탈락, 탈락. 이 말 아니에요. 어?